으잉! 기물윙! 안되겠다 조크카드 꺼내야겠다 괴물쥐님 다이아 사탈출이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호 아 찬송아 고맙습니다. 거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 부캐로 못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저기 어떤 데냐면 게임하다가 저 사람 꼬투리 잡을 거 있으면 꼬투리 잡고 싸워서 이길라고 저기랑 싸우는게 아니라 팀이랑 싸워서 이길라고 그런대요 저 다이아 4가 그래서 바람좀 떼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강등전이기 때문에 모두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얘 없어서 말하는건데 진짜 요즘 죽는 못한다 이즈리얼 랭가한테 죽는거 보고 한숨만 나옴 저 왔는데 좀 그렇네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보죠 외모판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아 아니다 이런거 하지 말자 나도 지금 이판 지면 간다구 이제 다이아 테두리 보고 아무 말도 안하시네요 혹시 그 강의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어 얘네 오늘 어디갔지? 아 설마 킹시악인가? 아아 마스터 보 뛰고 캐리하자 아 한국략 아옹 야 너 모으는데? 콰 잠깐만 빨리잡아 그렇지 라이즈 인생 망했죠 잘 가세요 까불어 2분 트위치만 하면 금화갈거 같은데 왜 자꾸 지지리얼 하는거죠? 그냥 좀 마스터 초입에서 트위치하는거 살짝 양심에 찔려서요 양학이잖아 너무 형 탑가요 타단해놔서 도네로함 예 하하하 아니 이게 이게 수구미드에서 호우쉣 네이스 아 아니라 솜택다우는데 미드 아 다행이다 나 가고 있거든? 그렇지 트위치는 이렇게 연신쓰고 가다가 몸이 빨갛게 빈다면서 핑화가 있는거거든 핑화 감지해도 좋아요 굳이 안들어가도 부시에 핑화가 어디있는지 오우씨 깜짝이야 저거 맞으면 안돼 얘는 이게 진짜야 이거 APC 많아 아악 아니 이씨 아니 이게 왜맞냐 환정 좋나 웃기네 와 미드 지금 심각하다 좀 아 아아 좀 그만 뒤져라 좀 오리야나 어 이엏? 5초 동안 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그걸 위한 덴틀이에요 아 그냥 맥모 갈 걸 그랬다 후회되네 갑자기 어어 아 아 진짜 도망갈 곳이 없다 피가 있네 아 아 진짜 잠깐만요 X됐어 지금 끝낼 수 있나 이거? 아 이거 못 끝내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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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라고 이거 때려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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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뭐해 뭐함? 아 네크에서 치라고 네크 아 존나 답답해 병신이 궁을 왜 써 아 너무 답답해 아이고 못 잡았네 어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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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못 가게 막아 못 가게 막아 못 가게 막아 으아아아 네이스 야 잡았다 저것도 가자 가자 끝내러 가자 끝내러 갑시다 와 나 화날 뻔 했잖아 아니 화났어 살짝 어 이거 지면 진짜 나 나 룰 접을지도 몰라 이런거 지면 안돼 잠 못잠도 못자 진짜 내게 주나 이거 내게 줘야지 솔직히 지환이 형 언제 내려와 우리 친구였잖아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지환아 나 부장님 내 가족들 야구보고 싶다 해서 독자리 4개 깔고 3시간째 네 방송 보고 5시 경기인데 6시에 오는데 존나 빡친다 다이아로 떨어져라 아이고 저한테 화내요 괜한데 화풀이 하시네 시비를 할게요 시비를 해서 이름 맞고 10분 뒤 우리 서포 뭐해 바다이아버러지 진짜 개막이 싫게 만드네 드레이블럭스면 좀 빡센데 우리 야 우리 볼포턴데 볼포털 어떻게 하려고 럭스를 너 볼리베어 왜 안하는거 했어 저기 왜 4판 한거 하셨어요 저기요 3핀님 4판 한거 하세요 아무튼 위기만 없어요 지금 지비르트 탄미드 풀템 일대 1코어 띄우고 전체수로 이응구치 응치 뭔소리야 말릴때도 있지 제가 아무도 어떻게 항상 형해요 라인에서 인간바위계온 아니 포식자 들었는데 어? 아 진짜 뭐하는거야 니네 진정해 진정해 아 저만 어땠어 얘 잡아서 다행이네 아니 볼리베어 살짝 좀 살짝 러지 냄새나는데 러지 버러지 아 너 옆에서 뭐해 아 이거 들겸 혼자 해야돼 옆에서 하는거 봐 하는게 하나도 없어 어 집도 그냥 혼자 가버리네 와 뭐 이런 경우 없는 새끼가 다 있지 어? 이거 설마 여행볼베인가 여행다니는 볼리베어? 호시찾기 이거 W 맞기 이건 따겠는데 따겠는데요 아 근데 텔을 누가 탔는데 레인스 일단 땄어? 우리팀이 땄어? 아 근데 볼베가 먹었네 키를 먹어도 하필 아 저러고 저러고 제하필 준다 또 와 와 야 미드 온시팅을 다 부었는데 쏘기 따위네 이미 죽어있는데 야 진짜 돌았다 야 진짜 미드 심각하다 심각해 와 진짜 원디엘로 이러면 진짜 그냥 할만이 않나 게임이 모두가 엉망스러워 그냥 저거 봐 저거 봐 지대끼리 싸우고 있잖아 지금 다 못하면서 아 진짜 이 개새끼들 정지 좀 먹여 씨발 저거 대리라고 대리 아니 저 외국 IP 아 진짜 나 한국인 10명이랑 게임하고 싶어 진짜로 아 너무 싫어 진짜 다 저래요 다 얘네 얘네 다 저래요 다 멘탈 쓰레기고 맨날 어풍거리고 여래 아우 저래 여래 여래 여래라고 할 수 있어 진짜 여기 주간한테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거에요 진짜 저게 아이디 사서 그래 저게 죽어줘 죽어줘 시발 시발냥 아 정파 진짜 간신히 해서 이겼는데 나갔어 나갔어 나 꽤 맞아 얘들아 여기가 다 이래요 님들 마스터랑 아 이거 진짜 팀은 좀 안좋은데 기우제나 올립시다 가만히 있어봐요 재조합에서 나온대 이거 재조합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왜 그냥 바로바로 까냐면 네온파크 시빌어가 목표에요 지금 이거 나오긴 하는거야 이거 와 무슨 750 알피 짜리 스킨 쳐주고 앉았네 전소 스킨 두개 넣는다 지환님 저 스킨 800개 상작방으로 어디동안 신화급 스킨 딱 하나 먹어봤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기운지 지냈으니까 우리 라쿠가 보고 있겠죠 팀 잘 잡아주세요 혹시 크리스마스에도 던패 가셨었나요 네 갔었어요 아니 근데 던패가 재밌어 냄새만 안나면 좋아 의자 이거 그거 알아요? 던패때 의자 앉는 힘만으로 부셔가지고 근데 그거 저희 길드온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의자 부수고 다음년도 던패 때는 바닥에 앉히더라 그냥 의자 없더라고 아 난 근데 이거 처음봐서 진짜 앉는 힘만으로 그 의자 부수는거 진짜 심지어 그 파편 튀겨서 맞은 사람도 있어 그 알죠 먼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그 편의점 앞에 많이 입는 그런 의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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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리신 인생 망했죠 어 왜 왜 왜 속박이 안들어가지 뭐야 아 내가 위로 올라가서 그런가 아 리신이 왔네 그렇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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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어 이거 둘 다 잘해서 갱 왔는데도 둘 다 땄네 아니 왜요 저도 또 또 억가네 억가 응? 이건 인정해줘야지 뒤에 리신 Q 날아오는거 딱 피하고 니코 피하고 어? 휠 땄잖아 저거 W를 피하고 E로 오지 왜 맞았어 라카니 잘못했어 이거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이스 좋아요 못 본 걸로 합시다 튕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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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제 플레이로 듀오 신청을 받았다 너무 흔한 일이지만 또 잘하는 원딜들은 이거 공감할 거예요 거의 뭐 항상 들어오지 솔랭에서 얼른 밀자 야 이 새끼 그 새끼네 아까 라이즈 아니에요 이 새끼? 쯧 보자 보자 아 좀 다이아 찌꺼기들이 껴 있네 오우 쉣 어쩔 수 없죠 뭐 빨리 올라가야죠 안 만나는 페어까지 아니 솔직히 다이아이 아니 마스터 50정도면은 다이아 무실만 하잖아요 뭐 0정도 아니고 말이야 모르가나야 모르가나 뭐하는 앤데 너 모스트 뭔데 룰루 어 나미도 괜찮아 지랄이야 뭘 당해 내가 당했어 당신한테 그래 맞아 당신도 기억 못하네 어? 어? 말 그만해 아 뭐하는 거야 이게 유치하네 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이번판 파괴단 액 아 늦었어 아 저 갔다올게요 일단 진짜 장지환 저 새끼 존나 150네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 가지 존나 얄미움 그리고 초반 인벨 안 보는 새끼들 명치 존나 치고 싶음 그건 인정할게요 미안합니다 그건 욕해도 할 말 없어 맞아 아 쓰레기야 하지만 캐리할게요 네 모답하겠습니다 팀한테 아 이 새끼 방풀하네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아 힐 받으려고 간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와 진짜 미치겠네 네이스 야 우리 버스 타자 얘네 전말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 힐 힐 힐 힐 아 아 괜찮아 개이득이야 개이득 화사수 풀까지 빠지고 죽죠 그렇지 오오 네이스 깔끔하네요 전 어차피 지금은 별로 못 컸기 때문에 상당히 일깁니다 애플 없어 애플 없어 애플 없어 아 아 잠깐만 여기 핑하네 아 아 진짜 먹었어 내가 먹었어 빼 빼 빼 얘들아 빼 빼 빼 에헤이 참 굿 오우 오우 쉣 데이스 에헤이 아 아 왜 아 아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무슨 경우없는 짓거리야 진짜 아 졸라 화날라그래 아 이미 화났어 이미 아니 죽은 아니지 팀에서 거리 유지해 인마 놀랬잖아 아 저도 놀랐어요 ㅅㅂ 저거 쳐먹을거라 상상을 못했어 나는 야 방금 콧구멍 때문에 빨러 들어갈건 했다 엥가니 해라 뭘 말래서 나갔어 죽여버려 레드카 패라 그렇지 좋아요 마지막 캐리에이션 캐리는 안할게요 레넥이 잘했다 진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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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2캐리 2캐리